자 일단은 우리 언니 욕심은 되게 많은데 욕심은 되게 많은데 지금 주춤한 상태야 응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좀 짜증도 나는 상태고 응 근데 우리 언니는 공부를 조금 길게 해야 되거든 응 공부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내가 관심이 별로 없어. 아 공부에요? 응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언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응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왜 뭘 시험을 봐야 될 게 있나? 시험? 아니야 시험 보고. 응 모르겠어 뭔가 공부를 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거든 응 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응 일 배운다고. 아 그렇구나. 자꾸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 응 그래서 어 근데 언니 성인은 안 차는 회사 같아. 응 응 성인은 안 차는 회사지만 그래도 어 나름 할 수 있는 곳 응 나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언니가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배운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 보이고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일단은 우선은 여기서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더 기다리기는 힘들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내가 경력을 가진다 그러면 2년 차 뭐 5년 차가 되든 경력을 가진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얼마든지 할 생각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어 여기서 한 3년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응 3년 이상은 있고 3년 이상이 해서 경력을 쌓아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다음에 또 이동하는 곳에서 2년 더 있고 그리고 5년 뒤가 되면 언니가 그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어 할 수 있는 그런 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5년 고비 잘 넘기시고 잘 배워라 어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결혼은 언니는 좀 일찍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을? 응. 근데 중요한 거는 결혼을 일찍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응? 이해가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부모님 두 분 같이 살고 계세요? 네. 응.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보게 되면 사이가 좋을 땐 참 좋아. 네. 네. 근데 되게 사소한 거예요. 많이 다퉈. 응. 사소한 거예요. 막 이렇게 찌각찌각하는 게 있어요. 연이 부모님처럼 사시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크게 받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응. 우리 부모님도 당신들 인생 살면서 너희들 너희들 인생 살아 이런 위주예요. 어. 그탈지 막 애착을 가지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응. 그런데 내가 왜 늦게 가라 그러면은 우련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감성적인 교류가 되게 잘 돼야 돼요. 감정적인 교류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언니는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요. 네. 어. 그리고 나도 나도 본인도 본인 고집이 있기 때문에 됐으면 나를 따라주는 남자를 만나야 되거든. 네. 네. 못 만져야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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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 고집이 있어서 나는 다투는 게 너무 감정 싸움이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감정적인 다툼을 안 해요. 언니는. 네. 맞아요. 어떤 사람과 하더라도 굉장히 감정 다툼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걸 무시하는 스타일이거든. 네. 근데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또 더 그래. 연애 상대들은. 네. 그래서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평생을 그렇게 감정 다툼하지 않고 서로가 긍정적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인연이 조금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연애를 열심히 하세요. 서른다섯 살 때까지는. 서른다섯. 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특별한 건 없어요 솔직히 언니는. 굉장히 평범해요. 맞아요. 작년까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응. 작년까지 생각도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내 지금 현재도 조금 약간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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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춤이라는 걸 그 전까지는 뭐라 하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시기라 그러면 지금 뭐 직장을 얻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지만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멈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이 너무 과하게 되면 언니가 이 자리 일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지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언니는 그래. 성격이.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하고 뛰쳐나와. 맞잖아. 그러니까 멈추세요. 여기서 욕심을 조금 멈추세요. 멈추고 조금 자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채우는 것도 단계 단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은 과부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 뭐 빙구야 뭐야 바보야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성격이 너무 좋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빙구 같은 기질이 많고. 안 그래요? 바보같아요. 사랑은 너무 좋아요. 얼마든지 예쁜 사랑하십시오. 특별하게 크게 싸울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기질이 좀 많죠. 답답하죠. 그래서 언니가 잘 소리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말 잘 들어. 오래 안가서 그렇지. 오래 안가서 또 다시 한번 쏴 붙이면은 또 이제 또 다시 제자리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전시 바짝 차렸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느슨해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말 잘 듣는 남자니까 연애를 얼마든지 예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것도 있어요? 건강 좀. 건강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생리불순.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 양이 준다든지 생리적으로 조금 호르몬 계통으로 이런 거 조금 관리 좀 하시고요. 어. 왜냐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으면서 스트레스 이기 말받는 스타일이라서. 음. 그런 건 있죠.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될 정도로. 굳이 따지자면 그래요. 문제가 될 정도로 있는 그런 건강이 안 좋은 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아마 쓰러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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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금 병이 있어가지고 예전쯤에 병이 있어가지고 조금 작년부터 좀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게 조금 계속 걸려가지고. 음. 아니야. 그리고 약 먹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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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먹고 나서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걱정할 정도 아닙니다. 대신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쓰러지고 나서 부모님도 조금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셔가지고. 음. 집안 전체에 좀 뭔가. 그건 부모님이 오셔야지. 부모님이. 부모님이 오셔야지. 그 부분은 어린 언니한테 이런 부분도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집안이 지금 제사를 두고도 제사가 합쳐져 있는 격이고. 조상이 조금 탈도 났는데다가 산소를 두고도 이장 바람도 들어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른들이 듣고 조금 처리를 할 부분은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알겠죠. 그러니까 약을 먹고 합격이 되면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1.